자 엘더스쿨5 스카이림!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바로 2부로 왔습니다. 아직 잊고 있었는데 1부에서 첫번째 탈모가서 선택지가 3개였잖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아마 탈모 쪽에 붙는 선택지가 아닐까? 약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럴라나? 진짜? 세부니까? 나 이번에 썸네일 뽑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 이번 캐스트 모드가 이제 탈모 대 제육군이기 때문에 제육군 한명과 탈모 한명을 맞붙여 놓겠습니다. 어 왜 안 찍어져 진짜 썸네일이? 뭐야 왜이래? 안 찍어줘? 뭐야? 입력키 문제인가? 잠깐만요. 채팅창으로 바꿔보자. 바꾸고 어 됐다. 아 입력키 문제네. 야 제육군! 너를 위주로 좀 찍어야 되려나? 이름이 나온다. 아 전투 자세 좀 잡아! 아아 나 헤드버그가 딱이었는데 헤드버그 미친놈이. 아 나 왜이렇게 빠른 것 같지? 어? 어 얘 왜이렇게 빨라졌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이래? 얘 왜이래?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얘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빨라졌어 엄청 빨라졌어! 뭐야? 뭐야? 왜이래? 뭐야? 왜이래? 잠깐만 왜이래? 썸네일 찍으려고 눌러서 그런가? 잠깐만 잠깐만. 아니 개뜬감 없이 빨라졌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왜이래? 어 잠깐만. 스카이린 빨라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썸네일 찍는 키가 윈도우 하고 이건데 이걸 누르면은 아 그렇네에에에에. 컨트롤 하고 누르면은 저게 느려지고 빨라지네. 어 처음 알았어 나. 눌러 본 적이 없어서. 야 신기하다. 야 이거 빠르게 해서 즐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동할 때 자주 써먹자. 괜찮은데? 어디 보자. 오. 또 늘어가고 있어 지식이. 아 나 근데 진짜 헤드버한테 가서 사진 한번만 찍자. 헤드버 어디 있었냐? 화이트런 있었나? 적이 있다고요? 진짜 있네? 나 황제도 죽였는데 세무이니까 너무 제국군에 붙어서. 해먹는다. 뭐야? 저기 적이 없어요. 적은 없어 나한테. 헤드버의 엽태가 필요해 나한테. 헤드버의 엽태. vs. 탈모의 엽태. 어 좋아. 헤드버 여기 있었니? 헤드버 기왕 했잖아. 아 이제 안 나오나 본데. 나중에 찍자 그럼. 아 싸우는 모습이 좋은데. 제국군이랑. 잘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오늘은 간간히 이제 캐스트 모드 하면서. 썸네일 각도 재겠습니다. 썸네일 아예 새로 만들거기 때문에. 이번 전진캐스트 한정해서. 무슨. 아 허트구나. 내 광고구나. 가자. 초스피드로 간다. 두배속인가? 됐다 빠름. 빨리가 빨리가. 게임 튕겼어. 야 이거. 양날의 검인데? 다행이야. 그냥 가자. 평범하게 하자. 나대지 말고. 여기서도 빨래하면 로딩 두배냐? 로딩 두배로 빨라지나? 근데 오프럴드 게임의 속도 배속은 좀 오바다. 아무리 스카이림이 옛날 게임이고. 최적화가 잘 되어있다고 해도. 조금 오바인걸? 갑시다. 탈모호를 습격하고. 탈모호들이 지금. 파이트런에서. 프리스트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습격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제거해서. 제국에. 이바지를 해야죠. 저번 시간에 열심히 스펙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쉽게. 깨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템 하나 뽑는데. 50분 걸렸으니까. 그 정도 해줘야지. 내가 노력이 있는데. 소각 써도 되겠어. 이 정도면 근데. 나중 가면은. 이제 점점. 속력도 올라가면서. 소비장도 줄고. 어쭈. 아 너 사진 찍을 날이 올까? 아 불안한데. 사진 찍을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영원히. 어 야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씨바 타이밍 좀 봐. 와 미쳤네. 그만해. 죽겠어 이러다. 심지어. 가성비 좋기로. 아 야야야야. 아. 내 새끼 죽었네 저거. 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갔는데. 얘네. 잿더미에도 마클 뛰어넘는. 수준. 헤엥.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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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신없어. 그래. 고대룡이랑 싸우고 있죠 지금. 개판인데 게임이. 우리 어디 갔냐. 우리 어디 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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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몸 돼 몸 돼. 그렇지. 야 잠깐 너무 됐다 야. 우리 사진 한 칸. 찍을까 우리 친구. 일단 일단 고대룡을 해치워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더라도. 대룡이가 너무. 오버가 심한데. 아 쟤를 찍자. 쟤가 제일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썸네일이. 마커 때문에 좀 불편한데. 나 좀비로 소생시켜서. 아 야야야. 미쳤니? 미쳤어? 야 죽겠다 야. 딴 거 다 좋은데. 소비량이 너무 심해. 회복도 있어야 돼. 화단을 써야겠구만. 아 맞다 이거. 그거지. 야. 담벼. 미친놈 저거. 더럽게 현란하네. 몇 명이 있는 거야. 어오야. 뭐 한다. 오! 야. 드래곤만 못해. 야 드래곤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겨 차려? 내가 안 때렸으니까. 에센셜 걸려 있겠죠? 안 돼. 버키면 안 돼. 썸네일 찍어야 돼. 썸네일 찍어야 돼. 타겟팅. 바꼈고. 죽어 좀. 그렇지. 일단 죽었어. 시체 뒤에. 회피 되냐? 안 되겠지 당연히. 보니까.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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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윈드씨가 힘을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건방진 녀석 이거. 어어! 이씨. 달리기 존나 빠르네 진짜. 그렇지. 야. 잡고 왔어? 네가 에이스야. 그래. 네가 에이스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말편에게 보고하기. 아 소생 못 시키잖아. 너무 레벨 높아서. 아 이제 찍었어야 된다. 썸네일 제로. 됐어. 기회가 또 올 거야. 나중에 은신을 해서 찾아보자. 말편에게 보고하기. 수송대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수송대 찾으러 온 건데. 여긴네 수송대가. 아. 이거. 썸네일 각이. 나올지 모르겠다. 죽여놨냐 애를.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있어. 것보다 나 그. 걔 어디갔냐. 검은색 발. 다크 브라더우드 발. 죽었나? 내가 염구 난사해서 죽었나 혹시? 어 이거 참 거. 아니면은. 야. 좋은 방법이. 야. 그만 안 해? 아 잠깐만요. 그만해. 그렇지. 우리 애 어딨니? 우리 어딨어? 야 우리 애 어딨냐고. 없어! 야 우리 애 어디갔냐고? 아 갑자기 죽은 줄 알았잖아. 이리 와봐. 우리 코스프레에서 찍자 그냥. 이리 오세요. 우리가 잘 찍어야 되는 거야. 알지? 아 이거 어떻게 못 보냐 이리. 아 그냥 그냥 이렇게 서서 찍어도 되겠다. 탈모. 탈모 대. 제휴꾼. 너가 제휴꾼 해줄게 특별히. 내가 할라 그랬는데 네가 너 시켜줄게. 제휴꾼 망토 없냐? 아 망토까진 필요 없어. 망토 더 안올려. 아 너 기본 방어가 팡금이야? 아 왜요? 아 개 쓰레기 새끼네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왜? 아. 아 씨. 아 씨. 아 씨. 너 그렇게 템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도움을 받자야. 도움을 받자. 아 근데 나 그거 없는데 엘프가. 탈모 역할을. 여자가 없는데. 하이 엘프 동료 없잖아. 아 그냥. 포기하자. 코스프레에서 찍으려 그랬는데. 안되겠다 야. 버리자 그냥. 아 내가 찍으면 되는구나. 아 내가 찍으면 되지? 아 맞아맞아맞아. 내가 코스프레에서 혼자 찍으면 되지. 야 너 잠깐 기다려. 카즈이 가발. 이 좀 좋아. 히트 카피. 거기 있어. 기다려. 찍을 데 없나 어디? 망토도 벗어. 글래스 좀 혐의지? 야 어딨냐? 망토 입은 애껄로 해야지 글래스로 하면 좀 안 어울리니까 야 어딨어? 쟤가 되어 사라진 분 아니구요? 용을 두 마리나 잡아 버렸네 참 걔 황당하네 여기서 두 마리가 나왔어? 이벤트로 나오는 건가 혹시? 너는 왜.. 너는 왜 죽어있냐? 찾았다 여기서 찍자 우리 내가 잘 떠가지고 배경만 색깔 바꾸면 되니까 붉은색이랑 파랑색으로 하면 되지 제복을 파랑색으로 하고 어 좋아 어딨냐 탈모거 아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지? 이 정도로 해서 그래 채팅창 꺼내고 채팅창 꺼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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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아 이게 불이 있어줘야겠지 너는? 배경이? 너가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아냐 이거 제국이 왼쪽 해야지 아 어쨌든 방향은 내가 바꾸면 되니까 상관없고 이걸로 한장 그래 탈모옥 제국 제국 너무 안올린다 야 인간적으로 제국 탈모옥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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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ped 어.. 아 근데 전투모션이 아닌게 좀 아쉽다 어 이거 이 썸네일 좋은데? 이거 어떻게 찍었냐? 나? 아..아 왜 이렇게..깨..멈..멈..멈춰 아 제발 튀기지마 진짜 어 그래그래 옷 다 구해야된다고 처음부터 방패 빼 어..아... 그렇지 어디 보자 스크린샷! 아 스크린샷 또 꺼졌네 이거 아악 사진 스크린샷 아 이게 예쁘네 어 좋아요 사진 다 찍었구요 이제 바로 들어가죠 어차피 썸네일 하나밖에 안 만들거기 때문에 가자 따라오는 거 맞지? 그래 가야지 썸네일도 완성됐겠다 제거를 해버려야겠어 자 오랜만에 수제 썸네일 들어갑니다 어제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약간 시간을 내서 만들어보도록 하죠 적인 줄 알았네 장사 진짜 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거 보소 어? 제국 전문 대장장이가 말이야 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밤낮 안 가리고 일해야지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고 말이야 아 왜 이래 저거 누군데? 나 저거 없어 그래 왜 튕겨 자꾸 기분 나쁘게 아 나 팔 거 많은데 대화 좀 할까? 와 이런 것도 있네 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이러면 나 녹아다 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이럴 거야 진짜? 어휴 진짜 진짜 저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싹 주려고 지금 각 잡는 거냐 설마? 어차피 나 처분해야 돼 잘 듣네 보면서 처분하면 되지 안 나올 것 같아 제국 마흡사 갑주는 뭐야? 아 이게 마흡사 꺼였어? 아 아 이거 저거 장군 꺼네 어 그랬구나 장군이 마흡사였구나 몰랐는데 난 다 팔아 버렸네 가야겠다 노가다야 오늘 캐스탈로 꼈는데 어 좋아요 돌아왔습니다 찾았어 찾았어 그렇지만 탈모가 먼저 도착했다 그렇지만 탈모도 없애버렸지 어떻게 할 거야? 너 이 칼 쓰냐? 메시지 좀 전달해줘 배달부 같은 일이지 어디로 가져가? 뉴그레드 요새와 그린로울 요새야 어 바로 가도록 하지 알겠어 내 생각에 진짜 탈모 쪽으로 붙는 건 초반이었던 것 같고 어 이미 다 작살 냈는데 뭘 붙게 뭘 붙어 처음에 그 잡혔을 때 감옥이라 그랬을 때 거기서 어 바뀌는 것 같은데 전 이미 제국으로 고른 것 같으니까 제국으로 하죠 그 아메 너 엠퍼리의 보호자인가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일하는데 경비병 낙마라는 것 봐라 흐흫 어 지금 서찰 주러 가고 있는데 바로 경비병 붙잡고 훈수 두는 것 봐라 잘하니까 문제 어 이거 왕 왕자유열이었나? 그쪽이네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 경비들 저래서 안 좋아해요 경비들의 멘트를 약간 바꿔줘야 돼 내가 전장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이제 찬사를 보내야지 내가 전쟁을 끝냈는데 경비병들도 전쟁했을 때 참여했잖아 자기 도시 박살나니까 그리고 감안하면은 나한테 감사를 표해야지 말이야 양심머리가 없어요 납리라 이거지 그냥 아우 적 아니지 저기 니그라드 요새 오케이 오우 예아 정보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난 내 일을 할 뿐이야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린월 요새 마침 마커가 찍혀있네요 귀신같이 원래 저번에 아 찍혀있는게 아니라 저번에 들었던 데를 해주는거구나 왜이렇게 왜이렇게 혀가고이지 아 아 가자 이미 캐스트몬 특징상 전쟁캐스트 끝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왜그래 정신 안차려? 그래 올라가 하 하 하 야 이리로 가자 그냥 어 살짝 짜증날뻔 했네 왜 마컬 졌다 찍어놨어 나 왔어요 많이 들었지 야 목소리 좋다 더빙 잘했어 어 특이하잖아 목소리가 레어하네 뭔가 뭔가 약간 듣기 어려우면서도 말하는게 다 귀에 들어와 특이한 목소리야 맘에 들어 뭐야 30분 지났어? 근데 전쟁캐스트는 우리는 기존에 이제 판타지 류 이제 캐스트 모드에 비하면은 약간 꿀린다고 감히 생각하네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우리는 입구에서 드워프에 대한 걸 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드워프에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겠지 리그모어도 바닐라 위주였지만 결과적으로 재밌었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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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휴식시간이야? 오늘 눈치 좀 빠른데 자식 말이야 꺼져봐 마침 쉬고 싶었어 저 퍽을 찍고 싶었어 저 퍽을 찍고 싶었어 너의 말은 너의 말은 너의 말은 다크 브라더우드 드리블 리지 치면 어떡하냐 여기 황제 내가 죽인 곳인데 퍽 나한테 죽으라는 거냐? 아 100스킬 언제 찍냐 저거 변화 회복 두개 찍었지? 잘 찍었네 저항이랑 능력치 어떻게든 퍽 포인트는 두개가 필요하니까 레벨업까지 계산해서 해야겠네 그러면은 거인을 잡자 드래곤을 좀 잡아야되려나? 잡을 수 있어야 잡는건 드래곤은 일단 쟤는 단골으로 걷고 거버리고 얘를 쏴 죽이자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이러니까 좋은데? 떼굴떼굴해서 죽였어 좋아 파괴 감소 나오면은 진짜 단검을 낄 필요도 없겠다 이건 얘가 젠댄거 보니까 다 됐겠죠 지금? 쿨 돌았겠죠? 굴든바위로 굴든바위로 드래그 거의 제일 만만해 방어로 자체가 낮 낮으니까 무난하게 죽일만 하면서 너무 그렇게 어렵 어렵지도 않고 가성비적으로 경험치도 많이 주고 좋구만 발가락으로 왜 뽑아가냐? 봤어? 봤으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왜 봤어 못 봤으면은 고통 없이 갔을텐데 싹 쓸고 싹 쓸고 퍽 포인트 찍고 레벨링도 하고 다 할까 해서 찍어내겠습니다 저항이랑 스탯 한 번에 많이 얻어놔야지 편하니까 특히 매직과 스탯을 얻으면은 얻을게 많죠 한 번에 아 이거 1.1이라고 써있는데 1.1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두 배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표시가 그냥 안 뜨는거지 데미지 들어가나봐 스탯까지 찍으면은 60이니까 세 번은 쓰잖아 한 번에 개이득이지 통로 내가 아직 안 뚫어놓은 거인 캠프가 많은데 그러니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많이 돌 것 같진 않고 보이는 것만 돌아도 어느 정도 이제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 어디갔니 너도 그냥 이걸로 잡아야겠다 싫은게 애매하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좋아 내가 잘 안됨? 먹을게 별로 없다 온천 한 바퀴 돌아야되나? 아 파괴를 써야지 파괴에 올라가긴 하는데 좀 애매하니까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맘못은 너무 튼튼해 한 바퀴로 못 죽이니까 마법으로 검치호랑이 따위한테 검치호랑이 따위한테 하아 와 내려와 야 내려와 어딨어 고대네 아 엇나가도 저렇게 엇나가 아야야야 거긴 아니지 아 형제님 계셨구나 무려 내가 포션 쓰고 때린다 야 쟤 왜 저래 어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래서 오빠 때렸으니까 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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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윈드씨야 좋아 딱 돼 어어 야 딱이다 하아 좋구만 에본이 검까지 여기 오 굳이 화살 가자 가자 거인까지 털고 이거 이색 좀 보는데 누구야 누가 때릴 깍지 했어 너 너 내가 화자 좀 올려줘야겠다 안되겠다 너는 내가 좀 심했다 야 어디 갔냐 이번에 정산하고 올려주고 드래곤이 2만 정도 주지 않을까 고대룡인데 매지카 아 야 만점 부족한 건 오바잖아요 아 야 좀 사가세요 역시 방어구 중에서 하아 역시 내가 원하는 건 없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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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다 간지가 안나서 하아 간지지 폼생폼사지 안되지 저 정도는 뭐야 뭐야 뭐 지금 시기에서 나한테 뭘 준다고? 오? 아아아아 캐스트 준다 그랬지 나한테 빨리 와주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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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인가 아 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벌써 줬어 나한테 아 나 먹을 거 없는데 이제 마땅히 아 근데 나 인간적으로 찍을 건 찍고 가야지 그치 않아 아 잠자는 숲 야영지 해방시켜 놔야겠다 이거 저기는 가야지 맘모스 둘에다가 거긴 하난데 달리자 금단의 마법을 쓰자 두배속 그렇지 씨 굴다리도 있네 어디였지 어 어 잠자는 숲 야영지 어디였지 저 건너편인가 야 두배속 되게 좋다 혹시 그거 하시는 분들 그 E&D 가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배속은 튕길 거 같거든요 모두 호환 때문에 살짝 튕기는 거 같고 나도 튕기는 마당에 님들이 E&D 쓰고 하면 더 튕기겠죠 이렇게 바닐란드 왔다갔다 하는 마당에 얘는 잡자 좋아 아 야 맘모스에 들어갔어 야 어라치 아프지? 왜 잘했어 어디 갔냐 애 지체 지금 반응 띄웠는데 아 후회할텐데 쓰읍 후회하실텐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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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한다구요 어 괜찮냐? 너가 죽을까봐 너 불 불안하다 야 아 변화 아 이 부족하네 이 부족해 저거 변화되냐 마법 뭐 만 구천이야 사만은 필요한거네 저거 찍으려면은 후회하 드래곤 두마리? 둥지 가자 아 나 저기 여기 찾으러 온 건데 그거 됐어 둥지는 내가 이제 은신으로 잡기 너무 어려워서 활성 안 시켜놨는데 아 금방 올라갈 겁니다 막상 올리기 시작하면 아 걔가 걔였어? 여기 시체가 사라졌나봐 그냥 아싸리 어 안보여 미궁 위쪽으로 스톤이라서 내려가자 거기 가면 안되나? 지도자에서 가야되나? 지도자에서 대이건 옆에 경계서 정신 못차리는구만 어? 못차리는구만 아주 못차려 못차려 어디서 괜찮냐? 괜찮구만? 가자 여기 캠프도 찍고 캠프 찍고 드래곤 잡으면은 확실하게 다음포까지 갈거 같은데? 저 이거는 독이랑 질병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늑대인간을 안 할거기 때문에 질병에 이제 면역도 없고요 독 데미지가 들어올거 같아요 왠지 이제 사람이랑 싸우는거니까 아까 독도 많았고 대사관에서 대사관이라 아니라 탈모기지에서 정신 안차려 진짜나 너 많이 먹고 왔나봐 그 짧은 시간에 비빔밥을 해치웠더니 쉬는 타이밍 딱 학교 점심시간이야 어디 보자 아 보고있으면 보고있다고 말을 해 미리 안보는줄 알았잖아 아우 몰랐네 좋아좋아 아 애매한건만 찬똥 나왔죠 지금 이건 가져가겠어 돈이 필요하다 아직 살게 많다 소울잼 어때 야 진짜 진짜 안달아 소울잼 최고야 아이템 잘나왔어 데미지 자 돌아가도록 하죠 아 돌아가면 안되지 찍고 가야지 변화 그렇지 딱이다 그걸로 오디니터 까지 찍어주고 오랜만에 캐스트 모던데 설마 오늘 안에 끝나지 않겠지 한 한시간 한시간 20분 정도 더 할건데 흐흫 안돼 어 오랜만인 대전쟁인데 좀 길겠지 썸데일 만들거야 나 그러지마 나 전 전화는 내가 30분만에서 뒤에 함부로 네일을 쓰기가 좀 좋아 60에 저항에 능력치로 이제 매직 하죠 매직 하죠 매직 하줘야지 이건 내가 상승하는 레벨업 능력치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러분 만화가 150인데 예를들면 만화가 이제 150이면은 뭐 스켈레톤을 3마리 소환한다던가 뭐 4마리 소환한다던가 뭐 이런거 찍혀있는데 능력치 변환으로 150을 찍어줘도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레벨업으로 10-10 올라가는걸로만 올려야지 올라가요 많이 쏘겠는데 이제 100은 못찍었지만 100 거의 찍어가 영국에 14냐? 왜? 왜 14야? 돌쑥날쑥한데 이거? 왜? 아니 아니 왜 14야? 아 모르겠는데 진짜 14면은 엄청 쓸 수 있는거지 20번 넘게 쓸 수 있는거지 장사하셔야죠 어우야 아 요즘 허리가 안좋아 400원? 400원은 갖고 계세요 언제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거의 32,000원이야 복구 다 됐어 돈 꾸준히 모아줘야돼 게임이 바닐라로 하는게 더 재밌어 삼신계하면 돈이 쓸 필요도 없고 솔직히 엠브이 말펜 나 널 믿어 탈모어가 스파이를 심어놓은거 같다 아 아 암살당했어? 누군데 이제 스파이도 찾아야된다 확실하게 메인보다는 할게 많네요 어 너가 미끼가 되겠다 아 위치 다른데 말하고 영리하고 마음에 들어 어 머리 좋다 야 용감하고 근데 얘 해볼까? 세명한테 대화를 해서 여기도 하나 있구요 범인은 당연히 캐스트 모드에서 소환된 애가 범인이겠지 굳이 안고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도와줄게 넌 커리어 두툴 넌 커리어 두툴 소환된 애가 범인은 어디에 가입니까? 페일에 있는 우리 캠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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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내가 말해 주신 말씀 우리 보통 그런 거 물어보냐 호위병 같은 거? 다음 일단 한 놈 쟤는 페일 쟤 약간 불안한데 대화 좀 해봐야겠는데 느낌 다 배신지한 거 아냐 막 갔는데 세 군데에서 적 나오는 거 아냐? 바로 앞이네 그래 니 말이 맞는 거 같아 윈터홀드 아 자꾸 삐웅삐웅 거리지마 몇 명이랑만 누구랑이라고 아 잠깐만 어감상 아까 앉아있던 놈 의자 의자나 미니 어 야 또 있네 어디야 이쪽이라고? 어 내부에 있어? 술집에 있냐? 진짜네? 아니 저거 나라가 요지경인데 술집에 있으시다고요? 안되겠구만 요거 말펜 헤알마치 어 뭐지 뭐지 어 앉아있놈 아냐? 느낌이 보거나 하자 그알마치 윈터홀드 페일 페일 쪽으로 가면은 앉아있놈이죠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역시 페일 쪽인데 난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야 근데 캐스트 모드가 내가 원하는건 자극이야 세계종복한다며 나한테 스카이렘의 왕이 되게 해준다며 어 몰랐냐 페일 캠프 역시 그렇지 이게 안젤또이 스파이였어 스파인데 술집에 술 먹을리도 없고 나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역시 저기 안에 있는게 맞겠지 야영지로 갑니다 야 누가 범인인지 밝혀졌기 때문에 바로 해치우도록 하죠 어 야 굿 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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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준비됐어 마크 좀 띄워줄래? 참 어디 어디 나왔는데 언덕으로 갔다고?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왔구나 쳐들어왔구나 쳐 니가 몸을 받쳐서 알려줄줄 몰랐지 나는 가자 롱기버 헤드버 친구님? 어우야 우리 아 우리 애인줄 알았잖아 개 쏘길래 에? 한영을 쏘고싶지만 특별히 난사해서 잡아주겠다 어 얘도 왜 이렇게 잘 쏘냐? 많이 쏘냐? 어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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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너희가 붙어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어 멈췄어 어어 이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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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때문에 멈춘거거든요? 잘 안걸렸는데 막걸린다 뭐 갑자기 이건 내가 저장한겁니다 글래스 내다 아냐아냐 그냥 이제 모지 말자 장비 다 나왔는데 뭐 펑 어흥 어때 잘 안걸린다 너는 멈춘으로 돌아올게 멈춘으로 돌아올게 멈춘으로 돌아올게 친한척한다 너 친한척한다 너 헤드버가 마른 모습 같아 헤드버 동생 아니냐 롱기버 롱기버는 좀 이름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막진거 아니냐 어이 당황스럽네 롱기버는 좀 나 울프릭 쪽으로 하면은 울프릭 쪽에서 대전쟁 시작하는건가 탈모에서 궁금하네 궁금하네 궁금한데 MV VV 질관 디벤트가 디벤트가 스파이였어 아 그래 물론이야 이제 들어봐 내가 원하자 롱기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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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데? 바로 옆이지 무슨 어딜게 어딨어 바로 미친데 야 아 안녕 다시 롱기버는 네 자 앞잡이란거 알고있어 왜? 타모가 어떻게 되겠지? 뭐? 타모가 어떻게 되겠지? 왜? 왜? 캣타니아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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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괜찮아요. 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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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내가 그냥 천천히 가야겠지? 하하... 아... 그래, 니 선에서 정리해라! 진정한 야씨... 야, 어디서 레벨을... 도... 50... 아, 야, 구석에서 레벨 50 찍은 도련님이 지금... 전장터에서 레벨... 30 찍은... 고양이한테 개겨... 진짜... 실전가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템팔로 이겼고요? 편지... 자식, 나는 손도 안 댔어. 제가 덤벼서 죽은 거야, 혼자서.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변경된... 잘하죠, 빨리. 그래. 나는 변경된 물자 수송 경로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만약 당신의 요원들이 페일에서 말패를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으로 일이 더 쉽게 풀릴 거야. 이 편지가 당장 도착할 때쯤이면 계획은 확실히 실행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났을 거... 라는 가정하에 쓰고 있어. 실제로 정보를 입수한 것은 멍청한 카짓, 냥살자 덕분이니, 그는 그 뭘 해버려는지 알았으면 하는군. 누나는 당신과 당신의 요원을 전적으로 신뢰해. 국경지대에 요새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잡게 서류를 받아달라는 당신의 요청을 내게 준 시간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애. 약간 지혜가 높더라도 그러한 정보로 어깨가 힘들다는 건 이해해줘. 이 건은 다음에 만났을 때 논의하도록 하지. 화합의 장소는 밤의 문 여관일 거야. 다음 만남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좀만 더 있으면 눈치채지 못하게 화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언제나처럼? 자, 내게 답장 기다리지. 디벤트 그렇구만 여지가 없었어 편지 이걸로 이제 탈모들이 원하는 게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특정 구역에 내가 처리하지 떠나도록 할게 갑자기 옥수수빵 먹고 싶다 딸기잼 사놓고 하나 한 번도 못 찍어 먹었네 딸기잼에서 토스트에다가 싹 해서 샌드위치도 하나 해 먹고 요즘 샐러드에다가 식초 뿌려 먹는 맛으로 먹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 저번에 콘샐러드 레시피 보고 식초 한 번 뿌려 먹었는데 드레싱에다가 너무 맛있더라고 상큼하고 코가 좀 아프지만 식초의 진정한 맛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우야 라이트 게이트 여관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진행이 빠른데 나 이미 MV 말팬이가 나한테 뿅갔는데 벌써 시킨 것도 많다고 그러고 보상 준다고 그러고 야 그럼 죽이면 돼요 저기 알겠습니다 오오 오! 미쳤나봐 야 말도 안돼 진짜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불쌍하게 죽었냐? 최상급 소울트랩 파괴 두명아까지 아 더러워 자 가자 아오 좋아요 자 어떻게 정복하러 가는거야? 자 진영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거지? 에이 뭐야 야 나 불이야 이 양반들아 알아 잡고 와라 모르겠다 귀찮다 저 정도 적들은 내가 손을 댈 것도 없지 아 장군가 나란히 서서 반란군을 제압한 내가 흡혈기 따위를 잡아줘야 되나 여기 병사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재고하고 와 빨리 그렇지 이거지 나 이제 좀 보상좀 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재고캐스트 보상 너무 좋았거든요? 어 이런거 줬죠? 최상급 흡수주고 아 화염단검 아니구나 보상 되게 좋았기 때문에 화염단검도 줬나? 어찌됐건 흡수검까지만 줬나? 너는 그 애 준하는거 줘야돼 최강급 아이템을 줘야돼 모드에서 알지? 그래 아 솔직히 좋은검이거든요? 좀 거슬린다 야 좋은 무기만 다 줬네 무기가 너무 좋은게 많은데? 방금 뭐라 그랬나요?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잠깐만요 기억이 안납니다 잠깐만요 기억이 안납니다 잠깐만요 아니 얘가 나중에 이제 메세지로 보낸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나 어? 글래스 상급 체력 없이 나왔어 겸 아 그래 음 연락한대요? 연락해 그럼 나중에 연락해 연락해 언제든지 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하나씩 해주네 아 쳐들어오는 자취령을 막아냈구요 그치 배신자도 색출해냈구요 언제든지 연락해 에본이 매직을 흡수해서 하 글래스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손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쩌겠어 이미 늦었지 뭐 나 좋은거 많아서 필요도 없어 솔직히 혹시 저기 민첸스된 장비를 팔고 계신다던가 어 아 이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저게 천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 어 어 어 백레벨 내꺼 사실 내꺼 좋아 어 어 어 어 해보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생각보다 멋있어요 어 솔직히 아르고니안 저번에 만든건 별로 멋있지 않았는데 내가 약간 밋밋하게 만들었는데 튕기는거니? 어 어 어 야 멈췄어 어 어 드로거 말한거 없었거든요 드로거 짱이었지 재밌어서 드로거 셌어 드로거 상위호환이었어 심지어 강하고 멋있고 네크로맨서로 해서 그렇지 전사로 했으면 진짜 했을텐데 그 오크 특성에다가 노드 특성 붙어있어 그리고 여기가 내 첫 관객들은 특수 능력의 특성인거? 네 네 너 들어왔어 너 들어왔어 너 들어왔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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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론스 쓰면은 베이론스 확률이 3%였나? 상품 들어가는게 희 spraw 아마 마커 거의 다 찍어놨을 겁니다 베이론스 관련된거 아래쪽이 문젠다 솔루스 쪽이 음 나름 가깝죠 이 정도면 아 와 여기 아닌가 마pir 맞네 그래서 hydroid Tür urban 이쪽 인물 이름 뭐죠? 실 pan 흑만 대체 어디갔냐? 언제 죽었냐? 근데 죽인 기억이 없는데? 죽긴 한거냐? 죽었으니까 얘네들 허구한 날 여깄네 아주 허구한 날 여깄어 야 나 제국 장군이야 지금 장군급이야 장군친구라고 장군친구 내가 이제 고아원가서 애 입양해서 제국군 입대시키면은 걔 이제 선임들은 좋.. 아흐흠 저번에 가도록 하죠 어쭈? 우리 나무리 나무리가 못본척 했어야지 그럼 내가 봐줬을텐데 난 법사면 화염법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애 저 디비니티에서도 지금 사술이랑 화염 쓰고 있거든요 사술이 외인이긴 하지만 마녀 디비니티 너무 재밌어 솔직히 블랙가드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나쁘지 않아 디비니티 오픈월드 그냥 아예 오픈월드는게 좋고 오픈월드 겸 약간 이제 천재로 막 넘어가는 형식이라서 좀 거짓이긴 한데 그러지 말자 우리 아아 그러지 말자 안 그러지 말자 아.. 냉기 형태 써버렸어 추락 써야되는데 툴을 내 툴을 경험치 제가 먹었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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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둬 특급 써야되네 이거 함정 박자 내려올 때 함정 박자 갑자기 글로 내려왔니? 어 당국 쎄다 마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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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윈드시어 터지고 있는거야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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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카르 너가 유일하게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야 어디갔냐 얘 보여? 아 여기 있구나 아 시커면서 안보였어 감초를 냈네 귀신인줄 알았네 아이 같은 편인줄 알았는데 귀신이었으면은 나 어디간거냐 저길 왜가냐 일로가야되는데 가자 빨리 나 아까 3개니까 헷갈려 저거 건줄이 빠르게 목 긁고 아 저거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아 뭐 함정상태가 지금? 그런데 아 뭐 아 뭐 함정상태가 지금? 야아 똑똑한 놈들 입구 다 다는것 봐 딱 되세요 그렇지 응? 깜찍한 녀석 열쇠 내놔 어 어 야아 하아 야 훌륭한데? 어 탈모가 사 전기랑 전기랑 불을 많이 쓰는데 전기를 더 많이 쓰죠 어 그래서 날위에 있는거잖아 아 지금 룩달은 포기하고 성능으로 간다 뭐하니? 우리를 왜 때리니? 당권 왜이렇게 빠르냐? 화끈한데 아주? 가자 나 나 찍어서 퍽 찍어서 황금총 안 밟지 않나? 줄 빼고 상부까지 여기 상자는 어우 나쁘지 않아? 쟤가 와서 밟기 전에 빨리 가야돼 오지마 제발 아아 난 난 너가 너무 싫어 드래곤 잡을 때만 오면 안되냐? 평소에는 쉬고 있다가 애가 슈가 써줄테니까 조심은 니가 해야지 맨드 하나하나가 싫어 카리오는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어? 저게 마지막이었어? 일단은 말 먼저 나 메이룬스 아직 안 찍어놨지 마침 이번에 찍고 드래곤까지 잡으면 되겠네 옆에 가서 여기 왜 왔어? 여길 가야지 쪽지가 안 오네요 근데? 하다보면 올 줄 알았는데 사이에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죽이던가 해서 바로 공수해 오겠습니다 저거 야 이렇게 했는데 아직 반도 안 달았어 야 알짱대 그러게 어? 조용히 있었으면 될 거를 조용히 있었으면 될 거를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한테 아 이거 그거죠 전설 세트 나오는 감설자 아.. 가기 귀찮은 곳인데 진짜 제일 귀찮아 저기가 도시 바로 옆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산 지대 돌아가지고 삥돌아서 가야되니까 하지만 내겐 두 배속이 있지 가자아! 두 배속으로 가자아! 좋은데 두 배속? 세 배속 아냐 이거 거의? 게임 시간이 여기 포스원 나오는데 또 nets 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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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노인네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으어? 아 동물이구나 아 동물이구나 일로 가고싶은데 가면 길 없잖아 짓기 전에 주의고 하자 어딨냐 어딨어? 아이아 아유 보호색이야 뭐야 런 죽혀 바쁜 사람이야 나는 여기 왔구만 빠르니까 빨리 잘 건너가 놓구만 여기죠 다 죽인다 불로 아 제일 불편해 여기가 제일 맞추기 힘들어 심지어 건물 뒤에 막 기대고 있어서 기둥 뒤에 은신이 높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지나갑니다 할미 바이 보르페어 칼이요? 오 왔구나 눈치고 잘 오네 이제 그래 눈치가 좀 있어야지 응? 왠지 상태로 빛을 밝히는 수준 이제 숨지 않는다 입구만 뚫었으면 됐어 너가 절대 미끈하게 어으우 후.. 후! 어우 자식 저거 여기서 올라가는 거였나? 아님 내부에서 가는거였나가냐 그러지마 오기만해 아야야야 너 거기 싸우고 있냐 아이 멍청아 왜 그래 뭐냐 오쭈오 감히 버텨 다음 손님 안보여 어우야 바로 뒤에 나오는거 봐라 발사 어어 야 찔레 심장이야 윈드시어로 좀 때려봐 어메 주짓입니다 진짜 트롤 주제 어디서 덤벼 야 찔레 심장 대미 대화를 해결할 생각 없니? 없으면 너도 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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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화염골 난사했더니 난 경갑이라 안걸릴 줄 알았지 여태까지 난사해도 안걸리더만 역시 레벨이 된다 이건가 51짜리 찔레 심장은 다르다 이건가 흐흠 올라가도록 파 헐 참 왜 이렇게 세지? 어 왜 이렇게 세지? 이랬나? 어 화끈한데 아주? 싸우는게 아 준비하자 할머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 나온데는 다른 데였나? 다른 데가 들어가는 데가 달랐나 아니면 어 함정으로 잡을걸 됐어 함정으로 잡을 가치도 없다 공포인가? 공포? 경아 공포 많네 아 이제 줘야지 세수의 쪽지 나 불러야지 메루수 다 깨겠어 이러다가 중간에 갈라 그랬는데 어떠 반응이 쎄하다? 불기신일 수 있다 좋아 나 불기신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애 어 우리 카루요 죽을 것 같은데 불기신 맞고 불안한데 이제 근데 카루요 덕분에 드래곤도 잡고 내가 편하게 하고 있긴 한다 왜 편지를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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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습니다 말펜 큰 발전이 있었어 우리는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돼 가능한 빨리 쏠리스로 와주길 발전 있었는데 그리고 성급하게 가야되냐? 좋은거 아냐 그럼? 저걸 찾아서 빠르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건가? 말펜이가 나한테 자꾸 명령을 내는 짬이 돼? 내가 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거 아냐? 나 활약한게 있는데 나도 정식으로 서약하고 군인 들어간거 아냐 여기서 3,600원 좋아 좋아 대건한테 받쳐주고 가죠 메루수 들고 아휴 아냐아냐 나중에 하자 굳이 갈 필요 없잖아 말펜한테 가죠 또 무슨 캐스트를 줄지 약간 이제 캐스트가 좀 특이해 부르면 가는거라서 하나 깨면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원래 이런 류가 이제 부르면 가는 류가 레벨링을 그 사이에 해두거나 약간 그러거든요 이거 뭐 금방금방 부르는 데다가 레벨링을 하기에는 전쟁캐스트 이유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단계이기도 하구요 너무 뒤야 캐스트 자체가 내가 뭐 전쟁캐스트 자체를 원래 항상 느끼하긴 했는데 빠르게 한 사람들은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탈모 전투적 생각하면은 탈모 대사관보다 훨씬 어렵잖아 네임드도 많고 전사와 법사 조합 전사와 법사 조합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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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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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른 곳은 없지 도미니언은 더 이상 도미니언은 도미니언은 이것을 돈을 빼내세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 먼저 말펜은 내 링에 시러틸의 전쟁과 제주의 전쟁을 내게 내가 내가 뭘 할지 말펜은 말펜은 나를 말페란트 듣기 전까지 몰랐어? 내가 활약한 게 있는데 내가 울프릭을 죽였는데? 아... 대단하구만 난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야 너 장비 멋있다 야 이거 판금이랑 이거랑 해서 색깔 막아서 해놓은 거네 되게 예쁜데 장비 순대 어울려 우리가 알아봐요 제 총들은 스카이림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대전쟁을 사용하여 대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릴라가 아니라 저는 바릴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카이림은 엠파이어의 핵심의 강력이예요 메가트?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도미니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알아봐요 혹시 자체적으로 해야지 세계 정복하는 건가? 하하 하하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해 스튜라딜으로서 그런데... 훅 내가 잘 듣고 있어, 네게트 우리는 엄청 길게 됐다 내가 잘 듣고 있어, 네게트 내가 잘 듣고 있어, 네게트 하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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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보고 끝났는데? 나한테 말해 진짜 만나고 그냥 끝난 거야? 빨리 와 중요한 소식이 있어 중요한 정보가 생겼어 장군 만나서 살아남은 건 장군뿐이다 끝? 뭔 개 같은 경우임? 야, 장비라도 내놔 어? 왜 이렇게 다 알려주냐? 부모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 부모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 야, 너 왜 이렇게 스토리가 많아? 어? 아... 됐어? 뭐 어떻게... 어딨냐? 잠깐만 다시 읽어보자 어, 로드에서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뭐지? 네, 고객님 네, 고객님 네, 고객님 아, 좋습니다 다시 돌아올 Skyrim,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Skyrim은 이스라엘 핵심의 위협입니다. 그냥... ...Legate? 정확히. 지금 지금 저희는 이스라엘, 이 Dominion은 완전히... ...excellent. 저는 고맙습니다, Legate. 우리가 이끌게 이끌고. 지금 우리의 Dominion은 함께합니다. 아... 아... 그래? 아 그런 뜻이었구나 수일 동안 방어 준비를 하라고 이제 들어올 테니까 와... 이거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오늘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야... 이거 잠깐만 오늘 끝나겠는데? 오늘 끝나면 이번엔 진짜 마감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야야 뭐... 야야... 나 길 줄 알았지 엄청 그럼 일단은 메뉴스 하러 가야겠다 며칠 안에 온다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네 나 어째 방제가 이번 제목이 아마도 전쟁캐스트일텐데 어... 어... 아... 뭐 좋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깨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메뉴스 무게 생겼네 이거 아... 간지럽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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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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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가져온 저걸 니가 올려놓고 호오옥 여기서 나오는 데이드라드 잡아서 여기서부터 딱 들어갔고 심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어 이 스크랩 전체에서 여기만큼 심장 얻을 수 있는 데 없는 것 같다 캐스트 모드를 하지 않는가 모드로 소화를 하거나 콘솔을 쓰거나 이게 가장 발라로 하면 제일 잘 먹는 것 같애 이거 좁야 되냐? 어 두 배 돼 여기도 이것도 두 배 돼 개꿀이야 왜 이래? 고장났데? 아 데이건 대화 때문에 고장 났나봐 제거해버려 빨리 아 대화때문에 고장났어 감사합니다 함부로 쓰면 안되겠는데 진짜 스피드 시점이 어긋나서 앞밖에 안보여 데이거이랑 대화하는 상태로 계속 다녀야돼 그리고 멜룬의 데이건의 힘을 통해 어 풀렸다 어 속도 올리니까 위험하네 허허 데이건이시여 저는 준비가 철저합니다 데이건이시여 데이건이시여 저는 준비가 철저합니다 데이건이시여 데이건이시여 네 이리와 야 괜히 휩쓸려 죽지말고 이리와봐 데이건이시여 어이 예쁘죠 데이건이시여 저는 철저합니다 아주 데이건이시여 어이거 어이거 왜이래 아아 왔다갔다 이거 얼마 잘 써오나 볼까 저런 여봐 허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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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요걸 못익이냐 다그 어우야 장비 죽이는데 아주 가자 내부의 녀석들은 밖의 녀석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막 난사하면 죽을거같은데 파밍하기 방해될려나 난사해버리면은 파밍할게 뭐가있어 이미 아이템 다 모아버렸는데 철밖에 없는 논별인데 그런 여기서 이제 1순위가 나는 심장이라고 보구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인첸트 무기는 솔직히 레벨링이기 때문에 저걸로 이제 좋은거 나왔다 느낄정도면은 이미 삼신기가 끊어있을 때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있는건 심장 두번째가 에본이 금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정도고 인첸트가 되어있는 투구? 제대로 망토있네 에본이 최상공술 에본이 최상공술 부가 아... 이정도지 뭐 아 이제 전쟁 올거냐? 자칫형? 언제든지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들어와 오늘 아예 마무리 해버리겠는데 이러다가? 마블 여러분들 하라 그러지 말고 추천좀 해줘요 모드 좀 댓글에서 마블 하라고 그러고 하라고만 그러고 모드 추천이 없어 마블 해 마블하라고 마블하라 그러면서 모드 추천은 안해줘 진짜 그런거 해야돼? 그거 전쟁 막 하루종일 하는거? 노잼인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안돼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풀륨 기다려야되나? 그렇게 해야되나? 아니면은 달인마법을 배워? 카루요는 이제 버릴까? 카루요 이제 뭐 윈드시어 정도밖에 없잖아 새사슬 메일이랑 필요없는데? 팝업 내가 혼자 다녀도 뭐나 할거 같은데? 원소의 힘 원소의 힘 원소의 힘을 모두 잃고 다음 지역으로 가야된다 라고 하죠 이거는 따라가겠습니다 뭐를? 공략을 달인 파괴 마법 퀘스트 바람 지고 유적 너무 오래 걸려 솔직히 다 외우는게 헷갈리기도 하고 아 왜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안되냐 채팅창 때문이야 무채에서 여기 어 여기쯤이었던거 같다 여기 가자 나 전기 마법 없는데? 두루바루 쓰면 되나? 야 오랜만이다 야 카루요도 썸네일에서 많이 공헌했고 이제 슬슬 놓아줄 때가 된거 같기도 하다 카루요를 찾는게 어려워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지자로고 데려갈까 이번에 이제 갈아타서 지자로고 레벨 높아서 잘 써올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거 같네 지자로고로 바꿀까 이제 카루요도 썼으니까 많이 여긴가? 채가 어떻게 소환하더라 이거니? 아 저 이거 한 다음에 놓고 마블 쓰면 됐던거 같은데 자..잠깐만 뭐..무습만 없으는거였지? 아 불계열 쓰면 되는구나 그쵸 이제 바뀌었구요 여기 이제 왕자의 유열 위쪽이었던걸 기억하는데 왕자의 유열 위쪽으로 갑니다 아 아직 남아있어? 아..이 소리는.. 하..잠깐만.. 야..잠깐만..잠깐만.. 들어서 안될 소리들었잖아 나 오늘까지는 쟤랑 다이자 카루요라 오늘까지는 같이 함께하자고 카루요 한 번 몇 JAM 갑자기..손절해 버리면 그러니깐 길게 쓰지도 않았는데 저거 생각보다 회차가 빨리 끝날거 같아서 불안하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대신색창 사라졌어 나 어디였지? 미지쯤이겠지 뭐 타워 속도 가자! 빠르고 좋구만 아주 보는 맛이 있지? 올라가는 속도 좀 봐라 어디였냐 정확히 윈가 저건가? 속도도 이제 걸어 걸어놓고 저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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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갠가? 리얼 흠 흠 흠 결국 달인마업까지 손을 낸단 말인가 자 뭐였지 이거? 아 여긴 얼음이야? 다음 곳도 기어간다 위치도 다음 곳 어딘데 스카이헤븐 사원이랑 드래곤 가교 사이라고? 어 그래? 이상한데 있네 일단 전기를 가져와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전기가 없잖아 전기가.. 아 있네 전기가 있네 스카이헤븐이랑 드래곤 가교 사이라고? 여기 사이가 있을 수가 있어? 아니겠지 드래곤 가교 앞에 그 로릭스테드 근처겠지 어 로릭스테드가 여기쯤이었나? 여..여기 뭐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겠지 뭐 여기쯤에 가면 있겠다 아 저건가 뭔데? 바로 근처네 나 뭐 잘 찍어놨다 야 바로 근처인데 왜 가질 못하니 너무.. 너무 양심 없었나? 됐다 너무 양심 없었나? 됐다 저쪽이네 야 죽어 빨리 어우야 좋아 잘 내려왔고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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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전기라 이거지? 저번에 여기 캐스트하다가 고통받았던 거 같은데 좋아 가면 되나? 먼 소의 힘 뭐야 누구냐 어메 어우야 오우야 제법이야 하지만 나는 마절을 잘 찍어놨기 때문에 쉽게 당하지 않지 좋아 정력은 맥스고 어디 보자 책을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배웠다 하얀 폭풍만 있으면 되는데 마침 됐네 180이야? 아 너무 혐이다 야 아니 무슨 224 들어가는데 180이야 너무 약하잖아 이거는 아 한번만 테스트해봐 그래 이렇게 하자 거인 만만한 건 거인이지 거인 가 여기 쟤 안됐잖아 입구 입구 입구에 있는 애한테 가자 아 입구에 있는 애한테 가자 아 입구에 있는 애 잡았겠지 내가 얘를 잡았는데 걔를 안 잡았겠어 굴든 세쿤다도 굴든 잘 안 돼 세쿤다도 안 되겠지 전에 먹었으니까 아 됐네 야 오전에 가자 배달부 안 온다 아 다 딱 대기하세요 하아 아아앜 아흠 친구 대기해 좋은 생각이여 잠깐만 알았어 천명 가까이 왔다 이 말이지 으아앜 으아 강한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아니 쟤네가 그냥 때렸으면 내가 죽었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았다 의외로 의외로 어 왜 나쁘지 않았어? 역시 파괴마업 중에 제일 센거 제일 쓰레기인거는 눈보란거 같고 눈보란 나도 아픈거 나도 아픈건 당연한데다가 데미지 안들어갈데도 많으니까 아 제일 좋은건 전기인거 같다 에너지파 에너지파 말한거 없지 괜히 괜히 에너지파가 아니거든 연구 멋있긴 한데 그러니해 시너지도 안 못봤고 달인 마법을 좀 새롭게 해야돼 오디네이트폭 제작자가 만든 마법 모드로 저번에 존나바를 했었죠 괜찮았었는데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긴 했는데 내 적수는 없다 내 상대는 없다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자취력을 내게 바쳐라 은신 필요없다 염부 맞고 죽는 것이다 두번 모아도 별로 안달아 좋아 좋아 오셨나요? 잘 가시구요 어쭈 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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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멋진데 어어 두목 도끼 멋진데 어디서 덤벼 야 이거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어땠 어때 매직하 백퍽 이야 연세 연세하면은 그냥 작살나는거지 이거는 개작살나는거지 그냥 빨리 이제 보내줘 족지 습격해온다며 대량으로 언제 습격해와 덱이나 해야되나 이거 마을가자 일단 마을가서 화이트론에 오겠지 올 수 있겠지 뭐 며칠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맵 끝에서 끝으로 가면은 날짜 저.. 날짜 넘어가거든요 거리가 돼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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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때가 됐어 가능한 서둘러 서둘러 와주게 좋습니다 자 레벨 50이야 50 아 자 배우고 가야겠다 모둠 모둠? 배우러 가자 배우가자 전쟁인데 이정도 화법이면은 어지간해서 안 꿀리지 이러러 가서 일단 회복을 쓰게 될 것 같으니까 모드로 왜 모드 경험치로 회복을 주겠습니다 28마리나 있네요 별로 안 모았는데 네 한번에 다 가자 50 50 이거 찍으면 올라갈까? 형태 마침 올라가네 아 이런 아예 한번 더 배우고 갈걸 됐어 매지카 아무리 봐도 법사 스테지야 아 법사지요 법살자지 법살자 원래 암살도 법사가 더 잘해야지 마법이 마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겼냐 기분 나쁘게 죽이리 잠se 오오오오오오오오 30 재생되는 거네? 괜찮네 한 발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몇 초마다 잠깐만 어 야 진짜? 그러면 15초면은 뭐야? 300에 450이야? 어 저거 저기 그 재생의 그거였네 450 계속 재생되는 거네 암살로 때린 다음에 페북 타면은 마라톤은 그러면은 무시무시해지는 거네 450, 370이니까 지금 700, 820 오 야 좋은데? 빨리 가자 대전쟁 어어 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 이제 한층 더 강화됐어 이제 난사할 거야 여기도 이제 화염술사 그거까지 하면은 소비량도 감소되고 시아리우스의 설명이 있네 바로 안 끝나겠지 이거 이렇게 끝나면 좀 그시기 하잖아? 기승장길 있겠지 네, 난 이 맞다는 게 맞네 여기가 리포트를 점령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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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는 이는 스테이리브가 리포트는 이 사이리브가 리포트는 이 사이리브가 리포트는 이 시아리우스의 상점이 될 수 있는 아무튼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있는 당신이 맞을 수 있는 당신을 맞을 수 있어 지금 이 opening 방에 야 무슨 대가 치는 게 어벤져스, 어벤져스 같네 어벤져스 같네 아야야야야 대사 끊어졌어 아! 아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야 대사, 얘가 나는 주는 거야? 네가 뭐 화장장이랑? Wh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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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쇼 요가 consistency 아! 나의 발굴이 미세 유일한 你们의 도미니노 유일한 엘새우가 나와버렸네 엘새우 그의 임대 제 아버지를 그들이 막히고 그들은 내가 바랍니다 내가 정신을 그것은 물론 무섭습니다 네가 생각했다 이살리아였어 개소리하지 말고 내가 보고나 받으세요 야 캐스터 안 줄 거야? 당장 가도록 하지 왜 네가 주냐 오우야 멘트 대사까지 아주 훌륭한 모드야 당장 간다고요? 그렇지 가면 되니 이제? 두 번째 전쟁 스카이린 방어하기 와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꼴을 보니까? 스카이린 방어하기야 내용이 설마 이렇게 쉽게 끝나? 믿음 나 다음 파스에 마무리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할 게임 없어 그럼 켄시 해야 되나? 켄시 업데이트 됐어? 이제 버거 없어? 없으면 해야지 아니야 이거 오래 걸려 보니까 여기저기 가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설마 여기서 끝나겠어 이렇게 하고 잠깐 시간 좀 볼게요 저 6분에 켜지 않았어? 댕댕이 왜 이렇게 짓냐 잠깐 개 좀 보고 와야겠다 잠시만요 sheesh 10분에 해 다 seen 그럼 여러분 같은 아이고 아이고 원래 추워서 베란다를 닫아놓는데 걔가 거시되어 있거든요 베란다에 이제 요즘 미세먼지가 앉아서 강제환기 기구를 샀어요 창문에다가 부착하는 거 틀어놨더니 얘가 추워가지고 계속 짖네요 걔는 시끄럽겠지 공기청정기에다가 강제환기기구까지 뭐야 가자 어우 딱 돼 어딨어 내가 왔다 탈시리우스 호라티니우스 야 너 장비 예쁘다 야 오오오 그 정도야 내가 오케이 오케이 검은 고양이를 보는 순간부터 방어하는 병사들과 합류하라 탈모어 놈도 얼마나 잘 썼네 한번 볼까 다 태워버리겠어 다 태워버리겠어 어 야 온다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오다 말아 오다 간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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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마나가 빨리니까 법사법사는 밀어저는 전사가 이제 냉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아 뭐 나도 포탑 내면 되니까 야 잘 만들었다? 태워달라고 이걸 갖다 놓은 거냐? 비 오니까 다행이네 쏠 뻔했잖아 와우 그려 자 가자 전쟁이야 어어 양손금 들은 처..처처 없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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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거야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야야야야야 뭐하냐 뭐하냐 왜 밀리냐 여기서 카드인이 죽는다면 버리겠습니다 이제 난 가차없어 뭐야 뭐야 야 소비가 밀린다고? 저 새끼 누구야 우리 애들이야? 어 야 뭐야 뭐야 어 야 디자인 어 야 장비 좀 봐라 어 모세기적인가 이게 어어 야 잠깐만 나 여기서 산화한다 버프 다 걸어 다 오라 그래 찢어버릴 테니까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나는 수비칙 80 좋은거야 나쁜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물약 이렇게 없어? 실패했다고? 어? 설마 내가 낀거니? 힘내 힘내 설마 나 밀리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미안해 아 미안해 야야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려 알겠구만 원래 밀리는게 정상이야? 어? 요 놈 요 놈의 거 요 놈의 거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어? 어디서 보이지가 않아 이런 개꿔진 법검으로 이렇게 비비다니 백삼이야 그렇지 그렇지 뭐 틀면 하지? 아 야 눈 아파 잠깐만 잠깐만 얘 왜 저렇게 많냐 얘 적들 왜 이렇게 아 야 졌다고? 졌다고? 왜? 야 졌다고? 질 수가 있어? 너무 강력해서 정령이 들어가지 잠깐만 졌단 말이야? 안 깨졌어 지금 뭘 져 야 졌다고? 기다려봐 졌단 말이야? 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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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졌다고? 졌 같은 거 아니 어떻게 져 질 수가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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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밀어버렸는데 졌다고? 공격도 퍼센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퍼센트가 안 내려갔어 공격을 그 자 그럼 자 이제 그의 엘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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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막아놓고 다음 진행하라고? 막으면 끝나니까? 그런건가? 그런건가? 저걸 지키는 건데 거기서 될까? 러시아 일권대 날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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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터졌다고? 말도 안 돼 뭐? 벌써 터졌다고? 왜? 아 말도 안 돼 야 말이 돼 그게? 한 놈 있는 것 같은 자건 무시하자 하나한테 지겠어 설마? 아 미안해 미안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다 넘어왔다고 이미? 웹이 너무 어두워요 이거 하늘이 병원 안 통해? 아냐 아냐 풀리고 있는 거야 풀리고 있는 거야 어 비 끝았어 끝았어 잠시만 이렇게 하자 여덟 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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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이 더 많이 죽는 거 아니냐? 쓰니까 적만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아 미안해 칼이 오구나 아 구분이 안 돼 적이랑 아군이 아 너 알트모야? 다 죽일까 그냥? 다 죽이자 다 죽이면 어차피 적은 죽는 거지 뭐 와 이거 개 헬이네? 낮이니까 그나마 볼만한 거지 오우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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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냐 저기 좀 나오고 표시가 되면 안 되나? 아 봐 저 우리 우리 애구나 카짓 놈들 아우 카짓이 제가 저전속 쪽이었을 줄이야 아우 저 아 여기서 나오는게 참 황당하네 황당해요 나 하나로 남아있으면 이겨야 되는거 아냐? 전사가 낫겠어 이 정도면 평화를 걸지 않는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아니 잠깐만 야 공격척이 안 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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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축 줄 때 공격척도 줄면 내가 이해 나겠는데 공격척이 안 줄어 잠깐만 어 이거 야 이거 삼신기 삼신기 각인데 이거 야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얼마나 막아야 되는 건지 안 나오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하이 어 야 뭐하냐 그냥 밀어버리네 개같은거 아 우리 애들이구나 아 스톰클락 애들도 우리구나 얼마나 끌고 온거야 얘네들은 여기서 쟨 되는거냐 설마 왜이렇게 많냐 왜이렇게 많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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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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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파해서 넘어가 버리는데 내가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나 그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지지 문 가까이 있으면 문이 터져 버리는데 맞으면 문이 같은 편에 때려서 같이 깨지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깨지는 방식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너무 야 이 닭돌이야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서 문부터 깨버려 바리게터 3개 깨졌다고 리프트니 합락돼? 휴관들은 튕겼습니다 이거 전 캐릭터였어도 못 맞겠는데? 이 정도면? 진짜로? 염구 난사해도 엄마가 난사를 했는데 심지어 이번에 숙련도 100에다가 거기다 포션 쓰면은 50% 상승 이러면은 이 화력이면은 그냥 다 작살나는 화력인데 이걸로 밀린다고? 여기다가 놓고 그나마 잘 보면 여기서 쏘자 저 위치도 안 될 거 같은데? 터지는데 저런데 나 때리다가 저게 터져버리는데? 여기서 쏘는 게 낫겠다 어 숲으로 터져 야 마빈은 좀 심하지 않냐? 잠깐만 잠깐만 야 소환해야 되나? 네크로맨서면은 막을 것 같긴 한데 어 네크로맨서였으면 막을 것 같긴 한데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아 최고의 수단을 쓰자 화력으로 제압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하자 야 아냐 아니 이거 해야돼 레벨 제한 때문에 어 이거 뚫렸다고? 잠깐만 건 애들이지 아 걸려도 때리냐? 잠깐만 어 야 이거 너무 헬이잖아 광분 광분으로 지수께 싸우게 하자 무시하고 달려가서 때려 바리게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디네이터 스킬 중에 바리게이트 하는 게 있긴 한데 야 이거 무시하네? 어 야 야야야야 여기서 지르기 싸우다가 해버리면 어떡하냐 거의 잠깐만 많은 것도 정도 갈지 이거 개 같은 거 나름 재밌는데 이렇게 하니까 개판 싸움 하니까 이분도 처음이라서 에에에에? 야 아무도 안 때렸는데 이게 깨지면 어떡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깨지나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깨지나봐 어 그런가보다 어 잠깐만 스턴클락이지? 이게 그나마 기네 이게 그나마 기네 아 혹시 내 내 분화 때문에 터져서 그런가? 내 체력이 달아서? 그런 건가? ㅋㅋ 근데 뭐 한계가 있는 거 맞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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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를 전사가 낫겠는데 너무 내가 팀플로 너무 죽이기도 하는데 전사가 낫긴 하겠다 이 정도면은 막는 거 아냐? 어 뭐야 왜 아 이거 뚫리는 거 확정이야 어 안 뚫렸죠 여기 어 수비병 50% 남았죠 어 수비병 50%에다가 이거 안 뚫렸는데 된 거 보니까 이거 확정이네 어 확정으로 실패 표시 뜨는 거네 실패가 되고 보고를 하는 게 이게 메인인 거네 어 아 그렇지 왜냐면 오픈월드 게임에다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모드에 따라서는 진짜 완전 무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크로맨서 되면은 물량으로 막을 막을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뚫리게끔 해놨네 이거 전쟁캐스트 길게 하라고 두 시간 훨씬 지났어 자 아 일단은 대화 걸고 오겠습니다 어 이거는 스토리상 멈출 수가 없네 저기 100%에서 안 까졌죠 어 절대 못 맞게 만들어놨네 뭐지 뭐지 아 그래 폴크리스도 잃었어 어쩌라고 그래서 나 이제 가도 되냐 나 방종할 때 샀는데 살아있었니? 저쪽으로 앞 또 였어 다음 계획은 뭐야 야 그나마 내가 법사로 전체적으로 외부를 보면서 했으니까 이걸 놓친거지 전사로 했으면은 뚫리는지도 몰랐겠다 It's a dangerous time to wear your armor out on the road You know you can defend yourself Yes, look after yourself out there Crush, I can still count on you to help me 물론이지 말펜 암살하고 와 다오성에서 현상관리.. 현상금 관리하는 를 찾을 수가 있다고? 자신을 찾을 수 있겠지? 누군데 이게? 이거 찾아놓고 다음.. 다음 캐스트까지는 해방을 해놓고 내가 끝내야지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나지 나가야지 알려줄라나? 대상을 암살해줘 현상금 캐스트가 있어 라고 끝났거든요?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다오성에서 와 여기서 이제 전쟁 실패한 이후에 보고하고 여기서부터 진행하는 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저거 40분 동안 돌렸네요 내 생각에 저건 확정으로 하는 것 같고 왜냐면은 마지막 거는 오브젝트가 안 깨졌는데 끝난데다가 수비측 병사가 50% 남아있지 않았나요? 내가 기억이 잘못된지 녹화를 누르면 알겠지만 수비 병사가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냥 시간적으로 실패하게끔 된 것 같고요 서리스도 팔크리스? 팔크리스라 그랬나?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아으 아 이거 불안한데 나는 내 생각엔 우리가 막다가 두해머 같은 거 끌고 가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확정으로 뺏고 뺏기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연기캐스트가 있는 거 보니까 패배 확정이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전쟁캐스트 뿅 월요